오 초보자용으로 되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걸 제가 타도 되는건가요? 룰루랄라 오늘도 즐거운 야생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깁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서 열심히 야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야생이 너무 재밌더라구요 네 야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서 또 여러가지 아이템을 얻어볼까요? 돼지 잡고 돼지 살쪄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고기를 내놔라 자 보트를 타고 어 잠깐만 어 뭐야 저게 어 신기한게 있다 저쪽으로 가봅시다 저기 되게 사람들이 있네 저기 사람들이 막 뛰어넘고 있어요 뭐 이상한걸 타고 저기요 저기요 어 여기 보트 부서졌다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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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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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오징어가 오징어를 타고 있어 이게 뭐야 어 저기 뭐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이거 외국인이신가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신기한걸 타고 계시네요 네 이게 뭐에요 이게 어 되게 귀여워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짱 귀여운데 탈 수 있는거에요? 당연하죠 요즘에는 이걸로 대회도 열리는데요 대회? 어 대회가 열린다고요? 무슨 대회요? 몬스터 달리기 대회 모르세요? 에잉? 에잉? 세상에 세상에 몬스터 달리기 대회 뭐라 사랑했어 오 세상에 오 마이갓 이거 외국 분이신가? 헬로우? 예 예스 헬로우 마이 네임 이스 어 운하킴 What's your name? 마이 네임 이스 도레임 헬로우 도림? 도림 도림 노래? 아 죄송합니다 네 아직 죄송해요 아 근데 혹시 저도 뭐 타볼 수 있는게 있나요? 진짜 없더라구요 내가 말한다는 게 아 Ya 알았다 알았att 나 원하여? 좋았는때라 좋았다 오케 오케 좋았다 여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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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eandon 내 선물 어 어 선물 응 핑크 핑크 어 내려지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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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지마 어디 가 아오케이 요오오 대박 어이 좋은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딴 것도 있나요? 아 뭐 이것도 타보세요 어 이거 뭐에요? 이거는 뭐 돼지인데 돼지? 초심사용으로는 좋을거 같네요 오 초보자용으로 돼지 어이 뭐야 뭐야 이거 이걸 제가 지금 타도 되는건가요? 타면 죽지 않을까요 얘가 아 애가 생각보다 튼튼하네? 오 얘 빠른데? 엄청 빠른데? 오 대박대박 아 그러고 보니까 멈춰봐 얘 안 멈춰 잠깐만 얘 안 멈춰 들어가 들어가 아까 대회가 열린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나요? 예스 예스 무슨 대회에요? 어떤 대회에요? 대리보우 바이크 레이싱 어음 오케이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몬스터 달리기 대회거든요 곧 시작하는데 뭐 나중에 보러 오시겠어요? 어 저도 혹시 참여해볼 수 있을까요? 예스 유캔 유캔 아 아이캔 아이캔 어 오케이 아 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거 같아요 오징어가 오징어를 타보시는게 되게 이상한데 이거 뭐지 도징어인가? 기문학진가? 뭐지? 오징어가 물빡에서 잘 뛰는거 어디서 언제 열리는거에요? 어 한 일주일 뒤에 열리는데 네 한번도 안타보신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처음이긴 한데 아까 되게 잘 뛰던데 얘 나와봐 살쪘어 그새 그새 살쪘어 야 대박이다 살쪘네 어 오케이 어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고 어이 잠깐 야 얘 통제불능이다 버려야겠다 안녕 들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참가하시나요? 어 저희는 뭐 뭐 항상 뭐 승리권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오 저도 혹시 우승 한번 뭐 주나요? 어 You get ten stacks of diamonds 다이아몬즈? 예 앞에는 모르겠고 다이아몬드 네 뭐 다이아몬드 몇개 주는거에요? 10 10 10 10 10 1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 야 그럼 저도 참여를 해야겠군요 어 저도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도 될까요? 어 네 물론이죠 어 그래요 그래 오케이 레츠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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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레이스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오늘 이렇게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참가자분들 지난번에 뵀던 우리 아 이름이 뭐야? 이름도 모르고 지냈대? 아 저 초반바라고 해요 초반바님하고 What's your name? 도레임 도레임 도레임? 아 도레임 아 도레임 오케 오케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 안녕하세요 귀엽게 생기는 뭐야 말 걸지 마세요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신 분 같은데 일단 뭐 말을 걸지 않도록 하죠 근데 왜 참가자분이 우리 애들이랑 반가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대요? 뭐지? 저번에는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한글 알아들으시는데 이분건데 한글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리스닝만 돼요 리스닝만 아 리스닝만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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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제 시작하나 근데 아 잠시 후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분들은 다들 레이스 스타팅 라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레이스 스타팅 라인? 아니 근데 우리 뭐 탈 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건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신선승님 여러분 제 1회 애니멀 바이크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경기의 사회를 맡은 아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 이번 경기는 총 3바퀴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리고 총 3바퀴를 먼저 도는 최후의 1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냥 돌기엔 이 게임의 묘미가 아니죠 자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전 레이스의 위치를 추첨으로 뽑은 뒤에 그리고 첫 번째 디스펜서에서 자신의 탈 것을 먼저 뽑은 뒤 스타팅 지점에 회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을 하여 한 바퀴를 먼저 다 돌면 탈 것을 회수하고 두 번째 디스펜서에 또 뽑기를 하여 새로운 탈 것을 뽑아 다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총 이렇게 3번의 뽑기를 하여 먼저 3바퀴를 도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에게 상금 다이아몬드 10세트가 제공됩니다 아 이거 말로만 듣던 10세트가 진짜 크... 다이아 10세트면 이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는데? 참고로 현재 참가자들... 아 참가자들 중 몇 분은 몬스터들과의 사투로 못 오게 되었음 알리면서 자 그럼 게임 룰에 대하여 여기까지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가 다 죽으셨네 나이스 이득이죠 일단 순서를 뽑아야 될 것 같네요 오 순서 뽑기가 있네 자 참가자가 4명 뿐이네 아 그 못해도 3,4등이네 좋아요 좋아요 저기 2,3등은 이게 없나요? 네 2,3,4등은 그게 이제 1등에게 몰아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요 순서를 뽑으면 되나요? 네 순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이분 오징어라서 아니고 네 어? 기분이 안 좋은 아가씨 자 오징어 퍼스트 오징어 퍼스트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는 3번 아 세번째구나 1등 누구에요? 자 그럼 다른 우리 퍼스트 오징어 퍼스트 오징어 퍼스트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첫번째 탈것을 뽑아주세요 아 긴장된다 우리 퍼스트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우 오해 오케이 워우 sicher 다이노 다이노 다이노? 오케 공룡 행룡인거 같애요 네 두 번째 뭐..뭐에요? 아가씨 뭐죠? 사슴이네 말건지 말랬지 아 그 다음 정도인가요? 네네 어! 초코보! 초코보다! 이게 한바퀴 돌고나면 여기서 이제 이 상자에 회수를 하는거죠? 네 여기다 넣으시고 다음 디스펜서에 또 한 번 보고싶으시면 돼요 아 이건 도착하면 바로 뽑아서 바로 가면 되겠네요 네 바로 출발하십니다 자 그럼 다들 레이스 스타팅 라인에 서주세요 탈거 타야되죠? 네 그쵸 탈거를 미리 선출해주시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이 색깔이 마음에 안들어 아 오케이! 노란색 초코보지 좋았어 자 준비하시고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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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시작하는거지? 어어어! 출발했어! 출발했어! 하! 어이 뭐야 이거! 사슴이 왜 저렇게 높이 점프해! 요즘 말이 안되잖아! 잠깐만 어 이거 뭐야? 공룡인가? 어 좋아요 어 나 2등인거 같은데 지금? 아 저 기분 안좋은 분이 아 저 기분 안좋은 분이 기분 안좋은 분이 아 오징어! 오징어가! 아 으악! 어 잠깐만! 밖으로 셌어! 아이 세상에! 야 이거 앞에 머리가 커서 안보여 내, 내 필터 야 오징어 오징어씨 제가 먼저 갑니다! 익스큐즈미 익스큐즈미 아 요즘 기분 안좋은 분이 잠깐만 너무, 너무 빨리 가는데? 아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뭐야 이거 자 지금 뒤에 누구 계시지? 야 지금 우리만 박빙이네 헤이 오징어 헤이 오징어 어! 잠깐! 어! 따라잡으려고 어디?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아요 저분 너무 빨리 가는데? 여기 물이 있네 물 나왔다 물 여기 무슨 점프 맵이 있어 여기 어떻게 가 점프하니 뜨거워 뜨거워 이거 물 어떻게 지나가 뜨거워 뜨거워 사슬물 어떻게 지나가 오직원 오직원 너무 빠른데 내 뒤에 누가 있나 여기가 아닌팔길이 준비 초코보야 빨리 가봐 모르겠다 약간 옆에 걸쳐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물 너무 밸붕인데 가고있습니다 두번째 바퀴 나왔어 두번째 바퀴 나왔어 빨리 내리고 회수하고 넣고 다음꺼 2번 어 셀럽 아 뭐야 고양이 야 고양이들아 새끼 고양이 한마리 안 따라오는데 어 야 고양이들아 너희 지금 빠르다 생각보다 고양이 짱귀여워 고양이가 따라오고있어 어딨어 어딨어 다 안보이는데 꽃을 타고 난다고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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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지금 어딨죠 아니 우리 아가씨 어디갔지 맨앞에 기분 안좋은 아가씨 채팅이랑 좀 차봐요 어디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누가 날고있는데 아 아니구나 저거는 진행자분이시네 아 워터 저분도 영어를 쓰시네 왜 갑자기 영어를 쓰시고 그래 마이프렌드 워터 좋아 아 저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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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양이들이 과연 물에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지금 다들 다 헤매고 있네 점프 점프 아 고양아 아 고양아 우리 물에 빠지면 안돼 여기 살짝 걸쳐서 가자 살짝 걸쳐서 오케이 아 또 빠졌다 하 걸쳐서 아니 물에 빠지는 것보다 점프 아 아니 쉬운게 아니야 쉬운게 아니야 아이 큰일났네 아이 고양이들 고양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거 아니야 냐옹냐옹 어 고양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 고양이를 살려야돼 고양이를 살려야되기 때문에 어 고양이 아 안죽었네 어 놀래라 놀래라 여기 이렇게 살짝 대충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오 일단 3등 3등 아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가 중요해요 자 다음에 지금 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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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고양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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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넣고 3번 빠르게 뽑아야됩니다 3번 빠르게 뽑고 3번 빠르게 뽑고 7번 피씨 아이 뭐야 하하하하 아이 징그러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아이 소리 짱 기분 나빠 야 이거 야 이거 망했다 아 이거 이길수있었는데 아 망했다 저거 뭐야 저 사슴인가 야 사슴 되게 사기캐네 우리 기분 나쁜 아가씨 지금 몇등이에요 지금 해설자분 어디갔어 해설자분 해설 안하시고 지금 어디간거야 여기 도대체 해설자분 어디갔죠 하하하하 우리의 사고를 해설자분 약간 위더 타고 놀고 있는거 같은데 하하하하 어 저기 위대인데 위대 아 지금 현재 1등은 누군요 누군요 지금 기분 나쁜 아가씨가 1등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기분 나쁜 아가씨 지금 그 뒤에 그 뒤에 바짝 쫓고 계신 초어마님께서 계신데요 아 야 이거 나 아직 무슨 날씨 하하하하 아 기분 나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엉덩이에 무슨 새겨놈일거 같애 지금 1등과 2등은 박빙이구요 지금 2등과 3등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오징어씨 어디갔어요 이거 시차적은 못하고 어디갔는지 어 지금 1등과 2등이 바뀌었습니다 어 진짜 나하고 상관없는일이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하고 상관없는일이구나 하하하하 물건너간거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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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오늘 예상대로 3등 했지만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아이템을 뽑아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1세트는 타면 내꺼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애니멀 바이크라는 모드를 사용해서 저희 팀원분들과 역할극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직 저희 팀원분들을 정식으로 소개드리진 않았는데 조만간 저희 팀원분들을 정식으로 소개드릴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만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뿅!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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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